마르코 보금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마르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자주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은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뿌리한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득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온 이 나라 이 땅의 어린이들이 세상의 파렴치함과 세상의 악랄함 그리고 세상의 비겁함을 온 몸으로 배우면서 그것도 다름 아닌 학교나 집 학원과 같은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앞에 서지 마라 내 친구는 반에서 몇 등이냐 네 친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식의 말들을 듣고 배우면서 아이들은 바뀝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 꿈과 희망은 돈 버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벌어 먹는 주제에 무슨 노래를 해? 무슨 춤을 춰? 무슨 연극이래? 그런 것들은 딴 딸아들이야 수천명의 연예인들 중에 잘나가는 애들이 뭐 5%가 되냐 10%가 되냐 우리 집에 돈이 있어 백이 있어 얘가 무슨 음악을 한다고 미술? 넌 공부나 해 청춘 시절에는 여행도 다니고 자유도 만끽하고 연애도 해보라고 젊어 고성은 사서라도 한다고 아프니까 청춘을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 청춘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 시절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도 몰라봐 세상도 몰라 뭐 하나 제대로 화내는 것도 없어 이런 말들은 돈이 최고인 세상 높은 자리가 최고인 세상 속에서 안 그래도 이미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의 가슴에 짱돌을 날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이미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해로데의 누룩이 완전히 퍼져 있는 세상입니다 먹을 것에 연련하는 제자들과 그 먹을 것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느라면 이 누룩들은 삶의 외적인 배경이 떵떵거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은 될 정도는 갖추기 위해서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 돈 좀 더 만지고 나 하나 좀 더 윗자리에 빨리 오르기 위해서 내 앞에 놓여질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들 일상화된 악의 조건들 아주 달콤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유혹의 손짓들로 여겨집니다 돈돈돈돈 하다보면 돈 사람이 되고 나밖에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돈돈돈돈 하게끔 만들고 나밖에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누룩 이런 누룩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한다고 해서 세상이 금세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누룩들을 멀리하려 하고 그 누룩들을 치우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겠죠 오늘 보금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보금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산교구 김해성당 주임 이균태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파오르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